보고싶어 가람이 엄마 보고싶구나 다행이다 아빠는 가람이가 엄마 안 만난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왜? 아빠가 아직도 엄마를 좋아해서? 근데 가람이가 엄마 싫어할까봐? 아빠가 엄마 좋아하는 것 같아? 응 할머니가 혼자 하 한순심에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 아빠가 아직도 엄마를 못 잊는다고 돌아오지도 않을 사람 기다린다고 근데 돌아왔잖아 가람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 약속대로 왜? 가람이 뭐 걸리는 거 있어? 만약에 만약에 엄마가 가람이 봤는데 엄마가 가람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해? 어? 엄마가 가람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 가람아 그게 무슨 말이야? 엄마가 가람이 왜 싫어해? 나는 가람이를 계속 본 게 아니니까 가람아 가람아 이리 와 가람이 그런 고민하느라 엄마 만날지 말지 생각해 본다고 한 거야? 그래서 아침도 잘 안 챙겨 먹고? 가람아 걱정하지마 가람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엄마가 가람이를 왜 싫어해? 절대 그럴 일 없어 엄마는 가람이 모든 걸 다 좋아할 거야 엄마랑 아들은 그런 관계니까 정말? 그럼 아빠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가람이는 엄마만 만나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가 오전